32번째 포인트 공업재료 일반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토와 석고, 석재, 소민화, 유리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점토, 석고, 석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 점토는 각종 서감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풍화, 분해되면서 가소성이 생겨나게 되고 용융하여서 입자가 치밀해진 것으로 냉각경화된 세립분말을 말하게 됩니다. 자 점토는 여러 형태로 자유롭게 성형을 할 수가 있으며, 위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점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융점이 높고 강도가 큽니다. 또한 점토는 위생적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용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과 성형성이 좁습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뇌의 마모도가 높으며 강도가 크게 됩니다. 이 점토 제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토 제품으로는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는 점토 제품 중 저급의 제품으로 600도에서 900도 정도에서 유약처리 없이 소송한 것을 말합니다. 이 토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벽돌, 기와, 항아리, 화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도기는 가소성이 있는 제품으로 낮은 온도에서 소송된 것을 말합니다. 이 연질도기와 규산질도기로 분류되며, 타일과 위생도기 등에 사용됩니다. 이 석기는 자기보다 점력이 우수하여 가소성과 성형이 자유로우며, 단단한 제품으로서 1250도에서 1300도까지 소송한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는 점토 제품 중에서 가장 고급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혼수용으로 자기 그릇을 많이 구입하게 되죠. 흡유성이 적고 단단하며, 투광성이 좋은 고급 제품으로 1300도에서 소송한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는 전기의 부도체이며, 이화학용품 및 전자기, 건축용, 장식용, 식탁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기의 제조 공정으로는 원토 처리, 조합, 혼합, 성형, 건조, 유약처리, 소송, 선별 및 장식이 되겠습니다. 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토는 풍화, 분치, 침전을 통해서 점토의 재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조합은 재료를 배합한 후에 조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혼합은 배합자와 원토를 잘 섞이도록 혼화시켜 입자를 균일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형은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건조는 성형을 마친 뒤 수분 6% 이하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약처리는 유리질의 물질을 입히는 작업이고요. 소송은 육윤되는 온도까지 열을 가한 뒤 서서히 냉각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석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고는 황산칼슘을 주성분화하는 풍물상태의 재료로서 크게 소석고와 경석고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석고의 특징은 은고가 빠르며 주로 인테리어 공사시 미장재료로 많이 쓰이고 점성이 가장 큽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굳어지고 상태가 약화되게 됩니다. 수축균열이 생기지 않으며 영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석고는 소석고와 경석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고는 경화, 건조시간이 2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빠르게 되고 수경성이며 은고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반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더움물을 사용하면 찬물보다 빨리 굳게 되고 이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 굳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백색도가 뛰어날수록 고급 제품에 속하고 경화 초진제도는 식염과 황산량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 소석고는 미술품이나 공예품, 알료, 마감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경석고는 석고 원석을 300도씨 이상의 온도로 가열해서 얻은 무수석고에다가 불순석고나 규산, 점토 등을 섞어서 500도에서 1300도로 가열하게 되면 바로 이 경석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석고는 경화, 건조시간이 1시간에서 2주일 정도로 소석고보다 느리게 됩니다. 한번 은고가 시작되면 다시 반죽을 할 수 있어서 시공이 편리하게 됩니다. 일단 굳어지게 되면 이 소석고보다 경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석고에 물반죽을 한 것으로 경석고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경석고 플라스틱은 한번 은결이 되면은 약간 수축이 되고 높은 경도를 요구하는 바닥재나 인조, 속조재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 석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재는 내구성, 내수성, 뇌화학성이 풍부하며 마모가 적습니다. 양이 풍부하고 재료의 구입이 용이합니다. 연마를 하게 되면 재질감과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공이 어렵고 인장 강도가 작아서 뇌화도가 낮습니다. 또 석재는 열 전도율이 작으므로 내부에 압력이 생기며 암석이 이루고 있는 강물의 종류에 따라서 열평창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 석재는 크기의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분류합니다. 자 섬유와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유는 가는 실모양의 유연성 물질로 직물의 원료가 될 뿐 아니라 편물, 로프, 그물, 펄프 등 섬유 제품의 원료와 재지의 원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유는 가는 실모양의 유연성 물질로 직물의 원료가 될 뿐 아니라 편물, 로프, 그물, 펄프 등 섬유 제품의 원료와 재지의 원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섬유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가 있습니다. 이 식물성 섬유에는 주로 종자식물이나 줄기섬유, 입섬유, 과실섬유, 잡기섬유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성 섬유의 주성분은 목재의 셀룰로우스를 사용합니다. 동물성 섬유는 모섬유, 견섬유로 양털이나 토끼털과 같이 주로 동물에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물성 섬유는 허비성과 절연성이 크고 탄성회복과 저항성이 큽니다. 이 광물성 섬유는 섬유 내에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인조섬유는 화학섬유라고도 하죠. 인조섬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나일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론은 가볍고 강하며 감촉과 광택이 우수합니다. 이 탄력성이 있어서 스타킹과 낚싯줄, 그물, 로프 등에 이용이 됩니다. 이 유리는 요옥제품의 한가지로 규사를 포함한 여러 물질을 섞어 녹인 후 냉각시킨 투명한 물체를 말합니다. 이 유리의 특징은 대표적인 매짐성 재료로서 규사, 붕산, 인산, 산화나토리움, 석회, 산화납, 알루미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현재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크고 반영구적입니다. 광선의 투과열이 높고 건축 등의 채광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차음, 단열효과가 약하게 됩니다. 충격에 쉽게 깨지게 되므로 취급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의 제조과정으로는 원료조합, 용용, 청정, 성형, 선행, 인쇄 및 소부, 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리의 성형법으로는 블로우 머신, 수치법, 평판법, 롤러법 등이 있습니다. 이 블로우 머신은 용기 생산에 주로 사용되며 동시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효율이 우수합니다. 이 수치법은 입으로 불어서 늘리는 방법으로 큰 용량의 용기나 공의 용품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 영화 홀리데이를 보면 감옥의 제조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유리성형인데 이 수치법으로 유리성형을 하는 것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판법은 평판유리를 제조할 때 사용됩니다. 이 롤러법은 롤러를 통해 원하는 형태의 조각을 성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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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